질 넘겨주세요 터널 안으로 그릇 쪽에서 잡아주세요 머리를 잡아주세요 머리를 잡아주고 부르세요 예 저 주세요 보상 불러보세요 이게 터널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먼저 만들어줍니다 늘려고 하지 마시고 늘려고 하지 마시고 개가 생각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또 바지턴을 해줘야죠 여기서 서 있으면 안 되죠 바디턴을 해줘야죠 던지세요 자 그럼 프런트 크로스트 하구요 갑니다 가서 개를 보내고 그렇죠 돌리세요 거기서 피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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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터널 내가 말하면 안돼 지스트랩션 네 저거 까지 꾹 땡 네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네 불러보세요 엄마가 불러보세요 엄마가 설 설 설 설 잡아주세요 머리 방향을 돌려주세요 설 설 설 설 예 한번만 더 하고 길게 하겠습니다 개행동을 일일이 다 체크해야 돼요 반대로 턴 턴 개행동을 놓치면 안돼요 사소한 동작도 놓치면 안돼요 먼저 불러서 어트랙션을 한 다음에 퍼커싱을 한 다음에 큐를 줘야죠 그냥 몸만 돌린다고 되겠어요 개를 읽으세요 개행동을 읽으세요 그렇죠 개행동을 읽으셔야 돼요 늦으셨어요 던지는 것도 네 디제스터야 지금 얘가 선택하는 거에요 내가 집어넣는게 아니에요 개가 선택하는 거에요 그렇죠 펀질리티에요 천천히 펀질리티에요 천천히 펀질리티에요 개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푸쉬하지 말고 네 가속해서 고고고고 네 터널 입구가 지금 막혀있었죠 네 돌려놓으세요 터널 입구를 쯔쯔 쯔쯔 잡아주셔야죠 또 안 잡아주고 있죠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못잡고 있잖아요 쯔쯔 쯔쯔 터널 터널 이름을 붙이세요 터널이라고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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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빠르죠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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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encuentra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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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보네요 저녁 너무 무섭지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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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빠빠 빠빠 줄을 더 짧게 안에다 놓으세요 빠빠 바닥이 빠빠 길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움직일 때는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냥 연습하세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세요 안쪽에서 하세요 천천히 음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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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나가 달려나가 그렇죠 훨씬 더 빨라 있다르잖아요 터널 나오고 나서도 실수도 안하고 터널 예 찬이 터널 예 찬이 터널 엄청 달려요 달려요 다 때려 부셔 번지티 고 다 부셔버려 디스트로이어 찬이 아 엄청 신나는데 디스트로이어 타나 히야 타나 예 고 아이고 아이고 그쪽으로 빠지면 안돼 다시 바보야 다시 내가 바보지 레디 고 타나 고 여기서 프론트 크로스 고 히야 고 예 예 예 터널 혼자 해 하하 하하 신났어 타나 고 고 타나 고 타나 예 원격 천재 고 고 히야 고 고 히야 예 예 거기 아니야 타나 예 고 터널 고 레디 고 터널 고 고 히야 예 고 터널 고 예 완전 신났어 터널 완전 신났어 앉아 앉아 앉아야지 손 손 한 신났어 완전 신났어 완전 개 신나요 개 신나요 안녕 용서 신났어 어 용서 신났어 어 용서 신났어요 용서 레디 고 터널 예 레디 고 터널 예 오 어딨더라 어딨더라 여기도 여기도 레디 레디 고 오 오 오 오 뒤로 돌기 있기 어길 다시 오버 컵 레디 컴온,иш고가,컴온. 벌써 plag has found 코 rester 왜 뒤로 와 뒤로 앞으로 와야지 앞으로 와야지 아픈 버릇이 들었어 터널만 하려고 그래 터널만 터널만 하려고 지쳤어 느려졌어 엄청 아까 엄청 뛰더니 아까 그 뛰던 움직임은 어디갔어 지금 이렇게 느려졌어 설렁설렁 설렁설렁 뛴다 너 설렁설렁 뛸거야 설렁설렁 설렁 설렁 어떻게 할거야 생각해 이걸 어떻게 할거야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 몰라요 이미 알아서 하세요 예스 이걸 어떻게 할거야 그리고 터널 고오오오 예이 서라이놈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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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